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영상 찍는 날이 일요일이라서 제가 편하게 앉아 웃고 짓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재밌게 보면서 편하게 시청해주세요 그리고 이번에 뭐냐면 태국노래 제가 해석같이 하고 도대체 어떤지 설명해드릴거에요 노래 이름이 락디어오 짜이디어오 락디어오 짜이디어오 라고 해요 뜻이 1편 닫힘요 그래서 당연히 이 노래의 의미가 아주 좋아요 애인끼리 정말 정말 좋은 노래에요 저번처럼 똑같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부분만 설명해드릴거에요 그리고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가 또 옛날에 어렸을 때 그때 10대인데 저를 좋아해주는 첫남자 그 친구가 저한테 이 노래를 준거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 감동 먹고있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지금 해석같이 할까요? 제가 노래 부르니까 놀라지 마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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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다시피 알고 계신 것 같은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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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바꾸고 이제 다른 걸로 하셔도 돼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어떤 수지요? 어제도 먹었다 이거죠? 쉽죠? 오늘 사랑하다 너 당신 오늘 너를 사랑한다 그 다음에 프롱니꺼락처 이거예요 프롱니꺼락처 프롱니 뭐예요? 내일이죠? 내일 프롱니 그리고 꺼도 락 사랑하다 너 당신 프롱니꺼락처는 이제 내일 내일도 너를 사랑한다 영원 내일도 파장 ம 나 좋아 링 그 다음에는 근데 T는 연결사에요 원래는 에에서 하잖아요 니 있다 더 너 당신 그러면 너가 있기에 만족하다 너가 있어서 만족하다 좋다 그 다음에는 마이 미 잇 래오 마이 미 잇 래오 마이 미 없다 잇 더 래오 벌써 잇 래오는 잇 래오 같이 하면 이제 더 이상 마이 미 없다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없다 뭐 뭐 없다 이거죠 크라이자 마이 미 잇 래오 마이 미 잇 래오 마이 미 잇 래오 이거는 아까랑 같은 문장인데 크라이자 마이 미 잇 래오 크라이자 마이 미 잇 래오 이번에도 의문 의문문, 질문하는거 아니고, 누구나, 자, 미래형이잖아요 마, 오다, 하자 이해하다 아까랑 같이 하면, 누군가 나를 이해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더이상 없다 그런 뜻이에요 아까랑 직장 야이라는 거에요 어까랑 직장 야자 단계가 다가야 아까랑 직장 야자 아까랑 직장 야자 아까랑 직장 없먹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어까랑 직장 나 아니라 잘해 보세요 잘해 좋게 대답 양 처럼 같이 당신 너 그러면 이제 마이 미익렬 잘해 잘해 너처럼 너처럼 나를 잘 이해해 주는 사람이 더 이상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 문장이 너무 아주 킨데 키러도 같이 봐야 뜻이 잘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떡 텐트 떡 텐트 보답하다 갚다 여자 아니면 남자친구가 잘해 주는 것들 갚고 싶다 떡 텐트 떡 텐트 당신은 갚을 것이다 어떤 거를 어떤 걸로 갚을 건데 어떤 거예요 제가 노래 이름이 브락디오자이기요 이 노래가 남자 부르는 노래여서 여자가 아주 잘해주고 잘 이해해주고 그러니까 그 여자처럼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남자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으로 일편한 힘으로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노래로 되는 거예요. 자 이번에도 제가 설명해드릴 때 잘 이해 되셨는지 한번 댓글로 알려주세요. 댓글하고 좋아요 누르는 것은 제 힘이에요. 더 잘 하고 싶은 힘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좋아요 누르시는 분 댓글 남겨주신 분한테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또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영상에 만나요. 어디 가.